전주시 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얼. 이 결과입니다. 이상직 위원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50%를 빼앗고 민생당 후보한테 50%를 빼앗고 무소속 후보한테 5%를 빼앗아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총 4,310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이동은 4,310표를 빼앗고 4,310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총 여름표 격차라는 것은 4,310표의 2배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직 후보는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56%밖에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못했을 건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65%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던 며칠 전에 끝났던 6월 1일 지방선거 등 간에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하는 선거 결과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거보전을 그냥 투표하면 제출해라 그렇게 하면 그때 날 밤을 제가 이렇게 표수를 맞춰서 다 없애버리고 옛날 표를 그냥 다 채워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안산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자료에 비해 가지고 118표가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검표를 까보니까 플러스 118. 중앙선거관련회는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후보별 총득표수. 그다음 뭘 발표합니까? 후보별 투표수 레벨 혹은 동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투표함을 만진 그런 관계자들이 뭐만 집중했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전산조장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총득표수 사전 득표수 얼마 당일 득표수 얼마만 맞춰서 표수를 맞춰서 뭡니까?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재검표가 딱 이루어진 겁니다. 재검표를 해보니까 뭐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끝난 다음에 발표했던 투표수 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한 것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2표가 많고 국민의힘 후보는 52표가 많고 기타를 다 합쳐서 118표가 더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밝혀진 거죠.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종합득표수 총득표수하고 밑에 쫙 나오는 동별 혹은 투표수 레벨의 투표수하고가 이게 차이가 크게 나구나.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구나. 이번에 재검표를 안산시 하기 위해 가지고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만 관심을 가져 가지고 표를 만들어 집어넣었구나.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어떤 언론도 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나라가 그냥 망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마음대로 뭡니까 그냥 투표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이상직 후보를 팍 밀어줬으니까 여러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이상직 후보가 최종적으로 6만 7,56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1번인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다 수정한 것이 4번이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은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이상직 후보가 6만 7천표를 받은 게 아니고 진짜 구해보니까 6만 3천표를 받은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순간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상직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9%를 얻었는데 사전 득표율이 65%는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6%는 많죠. 이건 조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들을 다 그냥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할 밖에 안 하면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사전투표 좀 각오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서 다 자기들이 당선 당락 결정하면 되니까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권력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밝혀졌지만 대법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밀린 정동영 씨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병입니다. 정동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동영 씨는 30%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검당은 30%를 뺏겼습니다. 총 6604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주 의원은 사전투표 예상 득표율이 61%가 돼야 정상인데 69%가 뻥튀기를 한 겁니다. 정동영 후보는 36%가 돼야 되는데 28%로 깔아뭉개인 겁니다. 이걸 다 전산 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가 총결과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주 의원은 선관위 발표는 3번 하단입니다. 10만 4033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식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10만 4천 표가 아니고 9만 7,42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는 조작을 안 해서도 패배합니다.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만 패배하게 돼 있는데 4만 표 정도로 패배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조작을 해서 몇만 표 차이로 패배한 걸 했는 거 아니까 5만 표 이상 차이가 5만 4천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조작을 한 겁니다. 4만 천 표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5만 천 표 정도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존 합계라는 것이 이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총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궁금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마다 후보별 득표소를 다 합산해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두 가지 자료 모두 다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김성주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득표수가 6표가 남고 정동용 후보는 2표가 남고 총 8표가 남는 겁니다. 무효소 2표를 합쳐야 10표가 남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후보별 총득표수하고 그 소위 전주시 병에 있는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치되어야 되는 수치죠. 왜 일치가 안 되냐. 표를 빼앗으니까 40%를 빼앗으니까 110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0.08표 이렇게 여러분들 소수점이 떨어집니다. 그 소수점을 반올림하고 반올림 그냥 떨어뜨리는 것하고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득표수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라고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나는 작업을 못하겠다. 나는 작업을 못하겠다. 10표가 남았다. 10표가 남았다. 이렇게 아우승 치니까 놀래가지고 뭡니까? 전산 담당자가 뭡니까? 컴퓨터에다가 뭡니까? 그래 마이너스 10땡 이렇게 하면서 0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렇게 1.03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이 제야 전문가 분석이 정확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사전 당일 비율의 1.03이라는 것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3장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90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은 거죠. 정동용 후보는 선관위 자료에 따르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74장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발표했는데 조작된 것을 다 이름 찾아가 원인치를 시키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96장이 있는 겁니다. 국가혁명당도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8장밖에 없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76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가 황금의장인 겁니다. 30, 30을 여러분들 이게 30, 30, 30을 가져간 겁니다. 30, 30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597%를 민주당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은 겁니다. 누구한테 빼앗아 가지고 민생당의 정동용 후보하고 혁명당 후보한테 여러분들 똑같은 비율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절대 선거에서 표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고 하성에서도 오지 않고 미국에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얻은 사전투표율을 동일한 수만큼 빼앗아 가지고 동일한 수만큼 더해 줍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플러스 7.597, 마이너스 7.597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율 당일투표율 빼기입니다. 민생당 정동용 후보의 사전투표율 당일투표율 빼기입니다. 총 조작주목 얼마입니까? 15.2% 플러스 7.597을 더하기 플러스 7.597을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 수의 15.2%를 전주시병에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정동용 후보를 완전히 낙말시켜버린 겁니다. 민주당 후보의 차이값이 얼마 나옵니까? 여기 7.6이지만 더 정확하게 컴퓨터 계산하지 않습니까? 7.597%다. 민생당 후보와 혁명당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7.597%다.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는 이동할 뿐이다 한 겁니다. 민생당과 혁명당 후보에 이런 표를 합쳐가지고 정확하게 그만큼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영어 표현은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고 선거 사기라고 election flood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voter flood. 선거 사기를 한 겁니다. 언제부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9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다 뭡니까? 선거 사기를 한 겁니다.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친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라. 그 전세 사기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게 선거 사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은 전남, 전북, 광주도 전반적으로 조작을 안 했지만 군산시처럼 임실군, 순찬군, 고흥군, 강진군처럼 보성군처럼 조작을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작을 안 했는데 그러나 목포시, 전주시, 병, 얼 이런 것들처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이상직 후보,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박지원 후보,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뭡니까? 정동용 후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뭡니까? 조작을 했고 다른 지역도 이런 특이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했는데 그런데 7월 28일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4.15 총선의 첫 번째 재검표가 마치고 최종 선거 공판하는 대법관 4명 민유숙, 박정화, 조재현, 천대엽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예상컨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관위를 비호하는 그런 모든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 이번에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으로 미뤄보면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선거 정의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지금 엄혹한 상황에 여러분들 양정훈이 이 모든 조자로 돌아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참 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